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새 아파트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기가 이르면 10월에 예정된 만큼 건설사들이 밀린 물량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이 지나자 잠잠했던 분양시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9월 셋째 주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에 나서는 분양 물량은 모두 4만 6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2.5배나 많습니다. 빠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건설사들이 규제 전까지 서두르다 보니 분양 일정이 몰리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규제를 받고 있어 공급 문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직후 서울의 한 아파트는 세 자릿수에 달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월까지 서울에서는 삼성동 상하 2차와 역삼동 개나리 4차와 같은 알짜 강남재건축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약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청약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무순 청약이라든지 사선 접수 등을 통해가지고 미리 당첨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금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당첨 이후에 분양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또 청약을 더 부추겨 청약 시장만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